파키라 등 5종의 식물이 실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는 농촌진흥청의 발표 이후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검색어가 상위권에 오르는 등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파키라와 백량금 등의 화분 3개 내지 5개 정도를 거실에 두면 초미세먼지를 2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두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식물이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 파키라와 백량금 등 5종의 식물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시간 뒤 초미세먼지가 상당히 줄어든 것을 유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파키라, 백량금, 멕시코 소철, 박쥐란, 율바 등 5종의 식물의 저감 효과가 특히 뛰어났습니다. 가정에서 활용할 때 20제곱미터 거실에 인면적 1제곱미터의 화분 3개 내지 5개를 두면 초미세먼지를 2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율적인 식물의 잎은 뒷면이 주름 형태였고 매끈한 형태의 잎은 효율이 보통이었습니다. 잎 뒷 표면에 잔털이 많은 식물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낮았으며 이는 전기적인 현상으로 흡착이 어렵기 때문으로 추정됐습니다. 인터넷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파키라 등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한 식물의 검색어가 한때 1위에 오르는 등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훼 단지에도 미세먼지 저감 식물에 대한 문의와 구매가 부쩍 늘었습니다. 요즘엔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서 미세먼지 제거하는 식물이나 공기정화형 식물이 많이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 파키라라든가 율마, 벤자민, 햇빛트리, 멕시코 수철 그런 것들이 손님들이 많이 찾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식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하루하루 신경 쓰이고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무나무하고 스투키 이런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식물은 도심 사찰의 공기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진청은 앞으로 사무공관과 학교에 적용하는 그린오피스와 그린스쿨 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식물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신도식입니다.